이거 줄 가지.. 고고고 자 이거 줄ило 아 누구 하지 말 give me? 우와.. 야 바다 차측 차측 동해 ubcs hurry 어우 좋다 좋다 이걸 타야지 이런걸 타야지 아빠가 이런걸 타는거야 아빠 오토바이 많이 타서 너보다는 동력이 있지 근데 이거 타다가 사고나면 보험 안되는데 여행자보험에 오토바이 못타게 되죠 안되지? 안되 천천히 가요 시간이 안되서 아직 많지 2시니까 와 아빠 오토바이다 그러니까 이런걸 못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면은 아니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야지 이거 못보고 가면은 억울하잖아 딸이지 여기 좋다 와 대박 대박인다 여기 한참거야 여기다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이게 뭐 와우 멋있다 오우 막내로 하네 오우 그건 잘ję escur거지 오우 여기 가기로 우리 로 telepo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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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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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아 아 아 몸에 자특 들어가가지고 아 몸에 긴장이 오드바이드로 오래간만에 타니까 이건 그냥 땡기면 가는거라 흫 와 와 와 와 이거 뭐야? 여기가 끝이네 끝이야? 없네 여기 끝이잖아 여기 어딘가 해봐야겠다 못들어가네 내려가 어차피 내려가 들어가야돼 돌아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